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또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물론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이고 그동안 좀 기다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시장은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의 밸런스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물론 2차전지라는 이 업종이 뭔가 지금 테마 형태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실질적인 어떤 성장과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기본 그냥 테마주의 관점. 얼추 올라가다가 매도탄 한 번 주고 시세 주고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무리. 근데 중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들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진짜로 호재가 있다. 증권가에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더 큰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오늘 아침에도 퓨처앤, 홀딩스, 인터내셔널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대부분이 다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확실히 이전에 에코프로가 엄청난 게 올라갈 때 그때랑 증권가에서 보는 시야나 관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시장의 분위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제가 지금 영상 스타트 버튼을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일단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느꼈던 점 그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참고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대부분 다 넉넉한 수익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장투 포지션을 잡아갈 건지. 아니면 나는 분할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갈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정도에 충분하다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그냥 엑시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좀 따라서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 주 한 주 동안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저희가 특별히 한 주 더 진행하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랑도 매매 같이 해서 단기로 챙길 수 있는 수익들. 좀 챙겨가시면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휴가 시즌이니까 이런 것들로 챙겨가면은 굉장히 좋죠. 호퓨도 휴가 가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략 매도는 안 한다고 해도 지금 진짜 한 3, 4주만 팔아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뭐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그런 데 있을 돈은 충분히 또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부 매도하셔서 저는 그런 것들이 주식할 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뭐 늘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전재산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적금 깨고. 그거는 결국에는 그 뒤페가 안 좋아요. 뒤페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한 종목으로 이제 좀 수익이 났다라고 해도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게 결국 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고 내가 적정선에서 비중을 늘리고 다시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평단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들만 잘 대응하시면 포스코 그룹주들이야 진짜 뭐 1년, 2년, 3년, 4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수직 구조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놨고 앞으로 어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하락 사이클이나 조정 사이클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는 약간 초반에 좀 애매했거든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챌린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반영이 세게 좀 되고 있는 거고 퓨처엠은 케미칼 시절부터 사실 장투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렸죠. 그냥 포지션, 장투 포지션, 매도 오히려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물타기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가격대이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영상을 좀 찍어 왔고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일단 60만원을 찍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포스코 퓨처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보다 저는 어떤 걸 봤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 쏜 거거든요. 근데 이전 구간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전날 이제 그 전날이 아니라 지난번에 만들었던 앞구간에 고점 두 개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삼천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 구간까지도 뛰어넘어가지고 윈라인으로 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느리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약간은 좀 오버슈팅 같은 느낌을 보여줬다라는 거. 포홀이 오늘 쉬지 않았습니까? 포퓨는 오늘 10%를 올려주긴 했지만 근데 지금 양시장을 끌어오던 업종의 종목들이 딱 걔네들이에요.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둘 다 약간은 좀 과열 구간이다라고 느낄만한 그 액션들을 보여줬거든요. 어제 보여주고 오늘 보여주고. 지금 한 번씩 다 사이좋게 그 액션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OMC로 넘어가죠. 물론 FOMC에서 새롭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이슈나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늘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미묘한 그런 발언이나 시장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업종의 흐름이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떤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는 데는 충분한 큰 이벤트. 그런 게 이제 FOMC, CPI. 그래서 작년 시장을 봐도 FOMC랑 CPI를 기준으로 지수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조정을 준다거나 이런 구간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FOMC 종목들의 포지션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하다라고 보긴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를 보니까 약간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조정이 한번 다 같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 밸런스가 너무 안 맞거든요. 떨어진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코스닥이 장중에 코스닥 150이 4. 몇 가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양 시장을 합치면은 거의 한 2,000개 가까이 되고 코스닥만 보면은 1,200개, 1,300개. 근데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온단 말이죠. 올라간 종목이 진짜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율이 1대6, 1대7 상승과 하락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물론 내가 그냥 포스코 그룹주도만 들고 있다. 에코프로만 들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때 보통은 시장은 어쨌거나 밸런스를 한번 잡는 구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신규로 못 들어갔는데 너무 사고 싶다. 알아보니까 장기로 너무 좋을 것 같다. 장춰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양봉 지금 캔들에 파란색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가가 밀리는 구간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했지만 캔들에 파란색이 없어요. 이제부터 저는 60만원 부근 딱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기존의 매수값 40만원, 30만원 이정도인 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막 58만원, 57만원 이런 분들 조정 한번 주면은 바로 마이너스 저는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비중을 적게 담았겠습니까? 이거는 광기의 어떤 상승구간에서 포모죠. 아 나는 저거 못 샀는데 계속 올라가네. 아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비중을 적게 박는다? 아니죠. 비중 세게 박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이 이제 중요 매몰대가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주가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중대형주들 특성상 어차피 중간에 한 번 쉬는 구간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약간 뭔가 좀 오버시팅 아닌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한 번 걸리는 구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모르죠. 내일 또 양봉이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오늘 에코프로가 저렇게 올라간 거 시장에 올라갈 게 없어요. 종목들이 다 밀려 있고요. 반등의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준 다음에 액션을 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외국인들 차익실이라는 물량 좀 나오고 했지만 걔네들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자연스럽게 에코프로로 가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요 며칠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좀 과한 액션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가 주도권을 바로 내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한 100을 갖고 있었다. 2차전지 애들이. 이 중에서 뭐 진짜 70, 80 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시장에다가. 한 20, 30 정도 내주고 적당히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좋은 애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모든 주주분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주기 시장은 나만 잘하면 끝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진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애들까지 오늘 좀 오버슈팅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좀 트리거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고 지금 구간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평단이 좀 낮은 분들한테는 크게 위협이 될 만한 구간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막 빨려 들어와서 여기서 더 간다 더 간다 외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기다린다고 해도 조정을 얼마나 줄지는 몰라요. 앞과 가는 이거 올리고도 지금 이만큼 꺾었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한 달 반 정도 지금 이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격적으로 크게 밀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을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업이 실적을 또 발표할 거고 또 다음 종목이 실적을 발표할 거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7월 기준으로는 좀 신규 접근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잡고 있는 포지션 관점에 맞춰가지고 어떤 가격까지 내가 한번 볼 건지 그 정도만 딱 정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0만 원을 좀 넘겨놨고요. 고가 라인을. 그래서 여기가 어떤 의미 있는 가격이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 앞과 가는 여기 다 매물대가 없는 자리란 말이죠. 보고 대응할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양복 나오네. 오늘도 올라가네. 끝입니다. 뭐 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는 관점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LG엔솔 전구점 맞고 살짝 꺾이고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찜찜하고 그 다음에 삼전이라 하이닉스도 그렇다고 명확하게 반등을 보여줄 만한 매력적인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업종을 갖다가 반등을 주고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다른 업종과 종목들이 너무나 반영을 못 받고 있고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로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구간까지 조정의 흐름을 만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이 나오든 은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면 하루 더 기분 좋은 조금 더 과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은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저가 라인과 종가 라인을 어디까지 만들어 주는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오늘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이랑 사업펀드 매스턴을 유지를 했고 기관 애들은 아직까지는 받아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을 줘도 아마 좀 감당할 수 있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영상 굉장히 더 깨졌네요.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어렵다 보니까 볼 게 많죠. 이럴 때는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이 데이터도 봐야 되고 저 데이터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지금 필요한 거는 은봉을 하나 좀 보여주면은 그러면 좀 난이도가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양양양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제가 설명드린 입장에서도. 저희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임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저희 또 이벤트하면서 주목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챙길 수 있는 수익들 단기 매매로도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주주분들 또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시나리오 생각하면서 다음 대응 잘 준비해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자 가자만 외치는 거는 오히려 장기적인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적절한 쉬는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